한국은 컴퓨터 칩을 생산하고 있고 재료는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반의 균능 발생 이게 일반적인 문구예요 생산 공정에서의 공손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공손품은 밑줄 품질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통과 기준이 되겠죠 1월의 생산 자료 보면 월초 제공품 30% 진행해서 5,000개가 있대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 될까? 5,000개가 30% 그 다음에 당월 생산 착수량은 2만 5,000개 얘가 2만 5,000개래요 그리고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 1만 개 생산 착수 완성품 1만 개 밑줄 이게 사실 좀 치사한 거긴 한데 이게 함정이라고 나름대로 함정 그러면 생산 착수 완성품 1만 개가 얘가 1만 개가 아니에요 얘가 1만 개가 아니야 왜 아닐까? 자 이 1만 개는 얘가 완성된 물량이 1만 개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얘가 빠졌지 얘가 그러면 총 합격품 몇 개예요? 만오천 개라고 가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실수하기 쉽다고 생산 착수 완성 자 월말 제공품은 80%인데 8,000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물량 흐름이 맞아요? 틀려요? 물량 흐름이 일단 틀리죠? 왜 틀려요? 기초 5,000개 단기 착수 2만 5,000개 하면 총 3만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성품 1만 5,000개 기말 8,000개 하니까 2만 3,000개 몇 개 안 돼 7,000개 부족하죠? 그게 바로 공손이다라는 거예요 공손 자 요구사항 품질검사가 공정의 20%에 실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검사를 했대요 검사가 항상 공정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자 20%에서 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7,000개가 총 분량이죠 자 이 분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상분량, 비정상분량이 있는 거죠 그럼 정상분량 뭐라고 그랬어요? 합격품의 10%라고 그랬죠? 그럼 합격품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에 10%니까 그럼 합격품 어떻게 찾아갈 거냐 자 이쪽에 보고 찾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5,000개는 합격이 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언제 합격이 있어요? 정기 합격 정기 합격 그렇죠? 얘는 정기 합격에서 넘어온 거라고 단기 여기에서 합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 합격이 있어요? 완성품에서 만 개만 합격이 있다고 또 8,000개 합격이 있다고 총 몇 개 합격이 있어요? 만 8,000개 합격인 거죠 헷갈리죠?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자 이때 검사를 몇 개 받았을까요? 검사 시점에서 2만 5,000개죠? 근데 분량이 몇 개? 7,000개 떨어져 나왔으니까 몇 개 합격이 있어요? 만 8,000개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는 거라고 선택하는 거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앞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 8,000개의 10%는 몇 개? 1,800개가 정상공선이고 비정상공선은 총 7,000개에서 뭘 빼요? 1,800개를 빼죠 그래서 비정상 수량은 5,200개 제가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숫자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 오히려 암산 능력은 떨어져요 2 더하기 5도 살짝 눌러봐야 알아요 제가 혹시 암산으로 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 20%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정을 좀 바꿔볼까요? 가정을 50%에서 한다라고 하면 50% 그러면 이쯤에 대해서 검사 받았겠네 마찬가지로 총 7,000개인데 공선수량은 총 7,000개예요 정상 분량도 있고 비정상 분량도 있대요 그럼 일단 합격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쉽네 여기에서 하니까 이거 다 합격한 거죠 그렇죠? 몇 개 그러면 2만 3,000개인가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또 자 2만 5,000개 오고 있어 얘 만났죠? 그럼 몇 개 검사 받았어요? 총 3만 개 받았어요 3만 개 3만 개에서 지금 분량이 몇 개? 7,000개니까 몇 개 합격했어요? 2만 3,000개 합격했다고 얘랑 똑같지 뭐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만 3,000개가 합격을 했으니 10% 하면 정상 공선은 2,300개가 되는 거죠 비정상은 총 7,000개에서 2,300개를 빼니까 4,700개 됐어요? 이것도 가끔 문제 나와요 가끔 그러면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공선은 무슨 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분리법 인식법이죠 분리법 인식법을 한다고 하는 건 이 공선의 원가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재료비는 100% 다 들어갔겠죠? 가공비는 얼마만큼만 들어갔을까? 50%만 들어갔겠지 왜? 이때 검사에서 분량되면 도대장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선의 완성도는 뭐랑 같아요? 검사 시점과 같을 수밖에 없죠 공선의 완성도 즉 진행률은 검사 시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